아냐아냐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여자는 남자의 미소에 반한다고 했어 너 한 번 웃어봐봐 우와 너 이빨 되게 많다 닥치샌 그러지 말고 송곳니까지만 웃어봐봐 아 조금만 조금만 이것 또한 별로다 시댕 아냐 그래도 니가 재호보다 훨씬 나아 야 걔는 너 아니고 어? 어? 지금 되게 자연스러운데? 지금? 어 지금 자연스러워? 어어어 야 재호보다 낫다 다시 해봐 니가 재호보다 훨씬 나아 나 걔는 너 아니고 어허 지금 이거? 왔어 이거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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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준비 끝났어 땅이야